결혼은 뭐 언제 안 돼? 결혼은 아직입니다 나가볼 때는 여자가 영 아니던디 아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영 아니라뇨 남자 쪽이 훨씬 아까운 것 같어 자기야 뭐라고 좀 해봐 어? 제 여자친구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아저씨! 그런 거 안 키워 뭐라구요? 맨 똥이나 쌀 줄 알지 냄새나고 아니 아저씨 제가 똥 싸는 거 보셨어요? 보셨냐구요! 그걸 뭐 안 봐도 비디오지 여기서 당장 내려주세요 아저씨! 어 그래 또 통화 없애 통화 중이었어 씨X